매일 아침 책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금융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80, 김유성 지음 메이트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의 말 금융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돈 지식을 알차게 담았습니다. 이 책을 펼쳐둔 당신에게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해봅시다. 아니, 10년 전으로 돌아갈 기회를 한 번 얻었다고 생각해봅시다. 10년 전 그때로 돌아가면 당신은 무엇부터 할 것인가요? 떠나간 옛사랑을 붙잡을 것인지,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 틀렸던 답을 바르게 고쳐 합격의 기쁨을 맛볼 것인지. 만약 비트코인 사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투자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산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자산이 싸고 미래의 가치가 오를지 예측하기 힘들 뿐이죠. 이래저래 해서 10년 전 그때로 돌아간다고 가정해봅시다. 대충 2010년에서 2011년 정도로 생각합시다. 그때는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계속 미치고 있던 때입니다. 아파트를 사면 필패한다는 경제이론가들의 설이 대세처럼 들리던 때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떠나할 것 없이 곡소리를 냈습니다. 거래가 없어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정도라고 한 곳이 많았습니다. 하우스퍼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집값이 한창 오를 때 그때 집을 샀던 사람들의 한숨과 함께 이 말이 유행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아파트를 산다고 했다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뉴스에 들리는 하우스퍼들의 얘기를 하면서 적극 만류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차라리 금에 투자하라는 조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당신은 과감하게 아파트 매수를 위한 대출을 알아보고 구글로 부지런히 비트코인을 검색할 것입니다.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어떤 자산이 뜰지 알 수 있다면 누구나 성공 투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일 당장 증시가 폭락한다고 해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를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모인 사회도 비슷한 실수의 패턴이 보입니다. 인간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장이라는 곳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패턴은 대상만 바뀌었을 뿐 인간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점, 가격 상승, 벼락부자의 등장, 추가 가격 상승, 고점, 가격 하락, 지장 공포 상승, 투매, 거품 붕괴, 저점, 다시 가격 상승입니다. 화폐가 등장했던 고대로부터 튤립 투기 열풍이 불었던 17세기 네덜란드 닷컴 기업 투자 열풍이 불었던 1990년대 말 부동산 투자 열풍이 거셌던 2000년대 한국과 미국까지 몇 면이 이어집니다. 이런 반복의 역사는 금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돌고 돕니다. 돈을 불리고 싶어하는 욕망과 떼일 수 있다는 걱정이 양과 음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금융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는 데서 시작했지만 근저에는 돈을 불리고 싶어하는 욕망과 돈을 떼일 수 있다는 걱정이 균형을 찾아가는 장입니다. 이 균형점은 금리라는 지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투자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 세계를 예측하지 못해도 어떤 자산이 유망할지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짐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을 알면 돈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돈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개론서와 같습니다. 투자는 하고 싶은데 금융이 어렵다고 여기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전체 금융을 담았다고 볼 수 없지만 금융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다양한 투자 방법에 대한 모색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와 채권금리, 주식시장에서의 가격결정 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어 취업준비생이나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투자생활의 목적은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네 인생처럼 투자는 끝을 알 수 없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로는 손실을 보기도 때로는 수익을 보면서 유지해야 하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잠깐 동안의 수익 혹은 손실로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하우를 쌓아가면 됩니다. 초보 투자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지인들과 책을 쓸 수 있게 기회를 준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유성 질문 1 돈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돈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기원됐을까요? 먼저는 돌고 돈다는 뜻에서 비롯됐다는 게 유력합니다. 혹자는 고대 중국 주와 명도전에서 나왔다는 설을 내밀기도 합니다. 칼모양의 주와 도에서 비롯됐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추상적 개념 화폐가 돈의 실체 엄밀히 말해 돈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형체는 없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교환수단으로서 여러 사람 사이에 흘러다닌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돈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든 게 바로 화폐입니다. 즉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고 화폐는 눈에 보이는 실체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체가 돈으로서 힘을 가지려면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원할 때 돈으로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화폐는 비로소 교환가치를 갖고 본연의 재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부가 힘을 잃으면 돈의 가치부터 떨어집니다. 정부가 화폐의 가치를 보증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정부가 찍은 화폐보다는 이웃 간 차용증을 돈처럼 썼습니다. 정부가 보증하지 못하는 지폐보다 일주일 뒤 빵으로 갚겠다는 식의 약속 증서가 화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우리끼리 약속만 잘하면 무엇이든 간에 화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그램 코드로 연결된 가상화폐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프로그램 상에서 바꿀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가상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고상한 말로 옮기면 신용이 됩니다. 인간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 신용에 대한 믿음이 계속 커지고 신용을 지키면 훨씬 더 편리하게 지급,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경험치가 쌓였습니다. 약속만 잘 지켜진다면 특별하게 만든 종이인 지폐도 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용사회가 되면서 지폐가 출연 지폐 출연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금세공업자들의 금보증서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자들이 금을 금세공자들에게 잠시 맡겨놓습니다. 금계든 혹은 반지든 금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겠죠? 금세공업자들은 당연히 금을 맡고 있다는 종이를 줍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누가 봐도 부자의 소유물이자 증서입니다. 한낱 종이에 불과했던 그 증서는 부잣집 만화님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돈으로서의 교환가치를 갖게 됩니다. 설마 부잣집 만화님이 내 돈을 갚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깔린 것이죠. 이런 신용의 개념은 유럽의 중세시대 때나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들이 무리를 지어 살았던 부족 사회에서도 이런 신용거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설령 구두로 약속을 한다고 해도 증인이 있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신용거래는 어느 사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달의 월급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아마 계좌의 월급이 숫자로 찍히지 않나요? 은행이 이런 숫자들을 보증해 준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인터넷 쇼핑도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세상 이리저리로 흘러다닌다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돈은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용이 확보되어 있을 때 힘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사회가 불안정하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물교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국 정부는 최대한 사회를 안정시키면서 돈에 대한 믿음을 국민들이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 초보자를 위한 꿀팁 돈은 돌고 돈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눈으로 돈을 볼 수 있게 만든 게 화폐입니다. 화폐는 실제 상품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신용이 뒷받침되면 돈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신용이 뒷받침되면 금속이나 종이는 물론 프로그램 코드도 돈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질문 2.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금리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대출이나 예금을 얘기할 때는 이자율을 뜻합니다. 채권 등을 얘기할 때는 이자와 함께 수익률과 혼용돼 쓰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금리는 돈이 돈을 낳는 비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금리를 한자로 쓰면 세금 이롤리가 됩니다. 여기서 금은 돈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리는 이롤리로 읽히는 단어입니다. 풀어 쓴다면 돈에서 나오는 이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는 개념은 원시시대부터 시작 금리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물물교환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믿고 돈을 외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신용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그에 대한 보상인 금리라는 개념이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빌려주는 사람에게 금리는 대가가 되고 빌리는 사람에게는 비용이 됩니다. 이는 실생활에서 이자라는 이름으로 흔히 통용됩니다. 이자는 어려운 말로 자금을 대차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대출금액에 대한 가격이 됩니다. 이 가격은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도와 빌리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안 갚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대출기간이 길어진다는 것도 그만큼 돈을 뗄 확률이 올라간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금리는 연단위로 표기됩니다.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빌리는데 만 원을 이자 혹은 사용료로 지급했다면 이자율은 12%가 됩니다. 이를 연리라고 합니다. 금리는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시대마다 돈의 가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공급과 수요의 법칙은 반영됩니다. 예컨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많으면 금리는 높아지게 됩니다. 돈을 빌려하는 사람끼리 경쟁을 하면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높아진 것입니다.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을 골라서 돈을 빌려줍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대출분을 아예 닫아 버립니다. 저금리 시대가 된 지금은 일반 사람들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정도가 됐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소기업들은 은행대출 근처에도 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은행을 이용할 만큼 신용도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을 찾아야 합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대부업 혹은 사금융을 이용해야 합니다. 싼 이자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이들은 상당히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도 넉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금리에 짓눌려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보면 그 사회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합니다. 금리는 그 사회상을 반영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고금리 사회와 저금리 사회로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금리 사회는 이자율이 높습니다. 높은 예금이자를 받는 만큼 높은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금리 사회에서 가장 주된 투자수단은 저축입니다. 그 반대가 저금리 사회입니다. 예금이자가 박한 만큼 대출이자가 낮아 돈을 빌려 투자하기가 좋은 사회입니다. 저축이 외면받는 사회가 바로 저금리 사회죠. 고금리 사회에서는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큰 폭으로 요동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다가 안 좋을 때는 경제성장률이 몇 십 퍼센트씩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불안정하지만 상당히 역동적이죠. 30년 전 한국, 동남아나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의 모습입니다. 저금리 국가로는 일본과 유럽,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저금리 국가는 금리가 2% 미만이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야 3% 정도입니다. 이들 나라는 고속성장을 하지 않지만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사회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쉽고 이자도 저렴해 집이나 부동산 등 고정자산 가격도 비쌉니다. 저금리 사회와 고금리 사회를 비교한 표를 보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한국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금융초보자를 위한 꿀팁 신용이 탄생하고 돈의 거래가 성립되면서 금리가 생겨납니다. 금리는 돈의 교환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의 가격인 셈입니다. 금리는 또 그 사회의 바로미터입니다. 안정적인 사회일수록 금리는 낮게 유지됩니다. 우리 사회가 저금리 사회라는 얘기는 과거와 비교해 안정적인 사회가 됐다는 뜻입니다. 질문 3 기준금리를 왜 경기를 보는 거울이라고 하나요? 기준금리는 거의 모든 금리의 기본이 되는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이 은행들에 빌려주는 돈의 이자율을 조절하면서 시장 금리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은행들과 한국은행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남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듯 은행들도 한국은행에 돈을 맡겨놓습니다. 때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는 은행의 대출금리나 예금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통화량 조절의 기본 장치입니다.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해서 우리나라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는 것이죠. 위원들이 의논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겠다, 내려야겠다 결정을 합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경기와 물가능력 여부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이 물가 관리와 통화 정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우리 생활에 있어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너무 급격히 오르거나 갑자기 떨어지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역할은 적절하게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적 도구 중 하나가 기준금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금리와 통화량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돈의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은행의 이익 등이 붙어서 대출금리 등이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은행의 대출이자나 예금이자도 떨어집니다. 이들 이자의 기준이 되는 원가가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대출이자가 싸지면 대출을 얻기가 더 쉬워집니다. 반대로 예금이자가 싸지면 사람들은 구태어 은행의 돈을 맡겨놓지 않습니다. 예금을 헐고 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어디로 갈까요? 돈의 속성은 스스로 더 불리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인간의 욕구와 맞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거나 주식 투자를 해서 더 높은 수익을 보고자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집니다. 시장금리의 기준점이 됩니다. 또한 기준금리는 채권금리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채권은 일종의 차용증 같은 것인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담은 증권입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채권의 금리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을 은행 안으로 모이게 한다는 의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자가 올라가게 되니 돈을 더 빌리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빌렸던 돈을 갚아야죠. 예금이자가 높아지니 그 전보다 더 많은 예금수요가 은행에 몰립니다. 시장에 있는 남은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보통 경기가 과열될 때 혹은 지나치게 물가가 상승할 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와 물가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까요? 이건 통화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화량은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을 뜻합니다.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년 전 만원의 가치와 지금의 만원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나라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물가 상승이 곧 돈의 가치 하락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중앙은행은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 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따라 기준금리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합니다. 따라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기업과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정책에 촉각을 세웁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따라 물가는 물론 경기 상황이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금융초보자를 위한 꿀팁 기준금리는 국가가 관리하는 정책금리입니다. 정부와 독립된 기관인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은행의 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시작된 금리이기 때문에 대출 등의 금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질문 5 달러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이유는 달러 발행국인 미국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망할 위험이 적은 최강국의 신용도가 화폐에 반영된 것입니다. 만약 중립적인 투자자에게 미국이 발행한 달러와 잘 모르는 개발도상국의 화폐 둘 중 하나를 골라 투자하라고 하면 많은 수가 달러를 선택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성장률이 높다고 해도 외부 위기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금의 유입이나 투자가 필요한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신들의 화폐 자산에 투자하면 더 많은 이자를 준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투자자는 개발도상국 화폐에 대해 투자해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화폐를 갖고 있을 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런 전략은 미국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 빛을 바랍니다. 약 달러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개발도상국 내에 들어왔던 외부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 나라는 순식간에 경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환율 뉴스를 보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될 때가 많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데 좋은 건가? 기본적으로 환율 뉴스는 달러를 기준으로 우리 원화의 액수가 오르내리는 것을 전합니다. 1달러당 1,100원식으로 말이죠. 정확히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약칭해서 원달러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1달러 대비 원화의 액수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1달러에 1,000원 하던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이 때를 가리켜 원달러 환율이 200원 올랐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환율이 올랐다는 뜻은 어제만 해도 1달러를 사려면 1,000원만 있어도 됐는데 오늘은 1,200원이나 필요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어제보다 200원이 더 필요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원화 약세 혹은 원화 평가 가치 하락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져 900원으로도 1달러를 살 수 있게 된다면 원화 강세 혹은 원화 평가 가치 상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달러와 강세는 무슨 뜻일까요? 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전보다 더 많은 원화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원화 약세로 이어집니다. 이 환율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건강하다면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을 사기 위해 더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원화를 사기 위한 경쟁이 붙는다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환율은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가 고정환율제입니다. 정부가 얼마의 우리 화폐를 바꿔주겠다고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동환율제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된 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고정환율제로 시작했다가 자국 시장의 개방화 정도에 따라 변동환율제로 옮겨갑니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시장은 암시장의 발달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실제 가격과 정부 통제 가격 사이에 생기는 괴리 때문입니다. 금융 초보자를 위한 꿀팁 힘이 센 나라의 화폐일수록 인기도 높아요. 미국 달러가 세계 최고 인기 화폐인 이유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표현은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환율 결정은 과거에는 각국 정부가 했지만 이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